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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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예요 오늘은 뭐 여보가 아주 그냥 나를 잡았네요 오늘은 제가京도에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한바퀴만 들어주실래요? 유카예요 유카예요 일본사람이 네 저는 이번에는 京도에서 1주일까지 2주일까지 지내수요 집을 1軒을 구입하고 싶어요 여기입니다 일본사람이 네 일본사람이 네 일본사람이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느낌의 이곳이 정말 예쁘죠 옆에만 봐도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저는 여기에서 전차를 이동합니다 전차를 이동합니다 너무 이쁘다 쉽게 어디서 나와요? 솔직하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일어나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장가라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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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음료면 바로 이렇게 지하철이 보이는 운동 차이 되겠네 또 세탁기랑 싸우고 있어? 빵! 너무 예쁘다 이건 어떻게 베끼는 거야? 베낄 수 있는 게 있어, 이거? 약간 너 이거 입히는 거 봤는데 거의 못 베끼기는 중이에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 같아, 그치? 1,2,2,5m 스페이스가 되어있어 여기가 띠핑몰입니다 저는 몇일 정도 지내면 되어있어 되게 생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소파, TV, 그리고 키디디나 다크, 다크, 다크 이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오프로도 이쪽으로 되게 깔끔하다 네 아마建物가古지만 리노베이션을 하고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일본스러운 세면대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런 깔끔한 그리고 이런 다른 이런 이게 보통 일본 주택 느낌? 네 디테일이 있어요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몬스터가 지금 몬스터가 여기 여기 여유 미워 미녀와 나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요? 아 일본은? 그럼 여기 위에 수도? 네 괜찮아요 자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자서 싫어구나? 싫어 어떻게 하다보니 교토까지 왔고 눈 떠보니 이렇게 기모노를 아 우리 여부도 일본 사람이었구나 제주도에서도 입었거든요 빡 유카타잖아 응 우리가 여기서 살건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편안하고 교토스러운 체험도 하고 너무 교토스러웠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오랜만에 둘이서 이런 교토스러운 집에서 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고 셋이나? 셋이네 안내도 있었네 제주도 촌놈들이 교토까지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집 소개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고 자 다음 영상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토해서 뭘 했는지 열심히 좀 참전히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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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